안녕하세요. 저는 라스폰은 그룹 비보이 스타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배워보실 동작은요. 푸더크인 인용 동작인 스와이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요. 원에서 할 때 다리를 쳐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너무 높게 올리시면 안 돼요. 약간 다운시켜주시고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슈퍼스 슈퍼스 녹아서 하는 스와이핑입니다. 자, 처음에 누르신 채로요, 엉덩이를 땅이닥 쳐주시고 몸을 치워주시면 됩니다. 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엉덩이가 땅이 닿으시면 안됩니다. 땅이 안 닿으시면 틀어주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